구속원 면에서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걸고 있는 프레카드에 바로 이런 슬로건이 들어가 있죠 구속원 면에서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이재명이 이자가 말이죠 재판받을 때 오랫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시간 이상을 앉아있을 수가 있니 없니 그러고서 엄살을 피고 나서 재판이 1시간 반 정도 만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지 재판을 서둘러서 종료시킨 다음에 이재명이가 병원을 간 게 아니라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로 가서 해병대 상병 최상병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싣는 그 표결에 참여를 했어요 이자가 재판장에 가서 몸이 힘들어서 재판 오래 못 받겠어요는 다 엄살이다 이 말입니다 이자가 재판장 가기 전에 영장실질심사에 무려 9시간 동안이나 법원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식인지 금식인지를 그만둔 직후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도 지가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판이니까 어쨌든 재판은 무조건 늦추는 게 좋다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게 종북주사파들의 사법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서 재판 힘들어서 못 받겠어요 다음에 좀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집중 심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시도때도 없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걸 받아주는 재판부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이한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어쨌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유창훈이도 인정한 증거인멸 관련된 그 부분은 아예 따로 떼어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기 기소라고 그러는데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쪼개기 기소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괴롭히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또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다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럴 때 집착을 버리고 불기소를 해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이랬어요 불기소를 하라고 주문합니다 불기소를 하라고 불기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안 된다는 거를 자인해라 이거 아니에요 2년 동안이나 수사를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구속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구속 여부는 그야말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의 형사법의 정신은 웬만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유창훈이의 불구속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폭고와 만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도 불구속으로 재판 열심히 잘 받아라 처벌은 별개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이재명이한테 돌려줍니다 중동전쟁 양상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중동보다도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은 더 높았던 지역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언론들도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군사 눈이죠 정찰 자산이 거의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비행금지 40km 이로 인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도발할 경우에 보통은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의 공격 보복 공격을 피해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장사정포가 보통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발사가 돼 있어야지 바로 쏠 수 있잖아요 남쪽으로 그런데 이것들이 산 뒤쪽에 구를 파고서 장사정포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장사정포를 쏘려면 이걸 끌고 나와서 이쪽에서 쏴야 되거든요 그걸 기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40km까지 우리가 정찰기를 띄울 수 없게끔 9.19 군사 합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해상의 경우에 그다음에 동해상에는 한 20km 그러니까 장사정포를 산 뒤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 쪽을 향해서 돌려서 장전해서 쏠 때까지 우리가 정찰 자산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날라올 때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9.19 군사 합의는 선제 공격을 하는 쪽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선제 공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9.19 군사 합의는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이거를 문재인이라는 자가 해낸 겁니다 또 GP 철수 똑같은 숫자로 GP 철수를 했어요 비율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GP 하나는 저쪽의 GP 두세 개에 맞먹을 정도로 경고한데 그걸 1대1로 다 파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GP 철수가 된 이 길이 곧 북한의 게릴라들이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침투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초정밀 첨단 방어망이 제레식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제레식 공격 무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최첨단 요격 방어 시스템도 언제든 이번에 이스라엘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면서 6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쌓았어요 철주망 담장으로 이것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또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놔두고 동작 감시 센서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2킬로미터마다 원격 조정되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무인 감시탑을 세워놨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작동이 됐는데 이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하마스는 이번에 간단하게 무력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콘크리트 장벽은 폭파시켰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월담을 했습니다 높이 떴다면 레이더에 포착됐겠지만 패러글라이딩은 레이더에 포착이 잘 안 되잖아요 철조망 담장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거나 절삭기로 끊어버렸어요 국경 도초에 뚫어넣은 땅굴 해상 수상정 이게 침투에 동원이 됐습니다 6회 공군 6회 공 3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하마스의 제레식 전술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양상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최전반 경계작전에 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마스에 비해서 북한의 제레식 무기 전력은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장사정포만 해도 수천문인데 거기서 한 발씩만 싸도 수천발의 포탄이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공격령 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 155마일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파상적인 공세를 펴볼 경우에는 최전방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무너지기가 십상이다 여기에다가 저쪽 북한은 20만 명의 비정규 게릴라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20만의 특수부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공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도둑놈 하나를 경찰 10명이 잡기가 어렵듯이 공격해 들어오는 특수부대 한 일개 소대를 우리 대대병력이나 사단병력이 풀어놔도 막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핵그라이더 무인기 이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공침투기를 이용해서 우리 후방으로 침투에 들어올 경우에 사실 마땅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로켓을 쏠 경우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아이언돔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패트리어트나 또는 사드도 이게 100% 다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이가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 합의 그리고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방어 능력이 크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격훈련 연대급 기동훈련 정찰기 전투기 비행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방위태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안 그래도 9.19 군사 합의의 혈액정지를 시키겠다 이게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게 혈액정지가 됐건 아니면 파기가 됐건 9.19 군사 협정의 파기가 됐건 이제 9.19에 묶여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저 불가칙적인 김정은 집단의 선제 공격을 막을 방법도 없이 일단 막고 나서 반격한다는 이런 황당한 방어전략을 계속 고수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19 군사 합의의 사실상의 효력정지 또는 파기를 전제로 한 우리 군의 방어체제의 전면적인 재편 강화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장이 필요한 군시설에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태양광을 설치해놨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이건 정말 여적제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의 옥상 육군종합보급창의 옥상 제18전투비행단의 옥상 해병대 이사단 창고의 옥상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의 옥상 이게 다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인 군사기지들인데 그런데 이런 건물의 옥상은 따라서 북한이 드러드로 촬영을 하든 북한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쏘고 있잖아요 북한도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정찰위성을 지원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의 옥상은 위장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춘천 화천 철원 일대를 허인구 후보하고 지자체 투어를 했는데 거기 전부 군부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차로 이렇게 갈 때는 군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몰라요 그런데 건물은 보이죠 그런데 그 건물은 예외 없이 다 위에 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게 풀인지 나문지 건물인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제가 철원 화천 양구 일대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그렇지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는 나라지 지금 전쟁 중이지 잠깐 중단돼 있을 뿐 뭐 그러면서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육군부대 6곳 공군 8곳 해군 8곳 해병대 1곳 23곳에 딴 것도 아니고 이거 태양광 설치한답시고 이 옥상들을 위장하지 않고 태양광을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게 태양광으로 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 옥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북한 김정은이한테 그냥 갖다 바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 시설에 무슨 이런 걸 설치할 때는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작스럽게 밀어붙였어요 태양광 까느라고 무작스럽게 밀어붙였어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국방부 산업부 한전 에너지공단 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국방 예산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군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로 충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짓을 종북 주사파들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얼마 만들어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여기에 군부대에 있다고 북한한테 알리기 위해서인지까지는 한 번 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서 제대로 군부대가 필요로 하는 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뭔지도 모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사연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연 경사연 이사장이 정해군 환자가 맡고 있나 모르겠네요 경사연이 관장하는 국책연구기관 26곳이 있는데 26곳의 국책연구기관 정부의 예산 받아서 월급 받아가면서 연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 26곳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를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사연 이사장과 연구기관장 27명 가운데 17명 65%는 문재인이가 임명을 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국책연구기관장 내놓지 않고 월급 받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그 전에에 책정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 때 책정됐던 예산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하기로 결정됐던 거라서 한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국책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가의 정책 그럼 국가의 정책은 누가 추진합니까 전정권이 합니까 현정권이 합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책이 국책이에요 그럼 국책을 연구한다면서 법이 어떻게 돼 있든 국책연구기관은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연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법 앞세우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책연구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가 언젠데 그 문재인 정권의 국책을 연구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는 즉시 모든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얻히는 것이다 이게 경사형 관계자가 하는 말인데 이런 국책연구기관 우리가 뭐하러 월급 줘가면서 예산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법이 잘못됐어요 당장 떠들고쳐야 됩니다 법 떠들고치기 이전에 우선 국책연구기관장들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고 이것들이 문재인이가 임명을 해놓으니까 문재인 정권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기관장이 바뀌면 야 정권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책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바뀌었고 정부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곳곳은 공무원 사회의 곳곳은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거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법 바꾸기 이전에 법 바꾸려면 내년 총선에 이긴 다음에 바꿔야 되는데 법 바꾸기 이전에 우선 이것들부터 좀 정리합시다 어떻게 문재인이가 임명해서 그때 월급 받아먹고 있던 자들이 정권이 바뀌고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국책연구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것들이 다 무슨 박사니 무슨 교수니 그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지식인 입내하는 것들 아니에요 노태악이라고 있어요 노태악 이게 지금 선관위원장이죠 그러면서 대법관인데 참 인상도 참 제가 인신공격은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만 참 정말 생긴대로 노네 지난해 10월인데요 지난해 10월인데 뭐 어디 저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대통령 차 국회의장 차 대법원장 차는 산부 요인이라서 경찰이 호의합니다 경찰이 호의해요 당연히 신호도 조정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올라올 때는 버스 전용차로로 경찰이 호의해서 쭉 올라옵니다 대통령 차 국회의장 차 대법원장 차 산부 요인은 그래요 그런데 노태악이라는 자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찰 호의해를 받아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로 쫙 올라오는 거를 바로 붙어가지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응급차 쫓아갈 때 왜 사고 관계자들 이런 차가 바짝 쫓아서 가듯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차가 바짝 쫓아가면 그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얌체이기도 하지만 법 위반인데 대법관이라는 자가 대법원장 차의 경우 호송차를 바짝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물었어요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 과태료는 또 기사가 물었대네 법적으로 기사가 잘못이라고 기사가 물게 돼 있대요 이자가 선관위원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국회에 답변 왔다가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해외 출장 때문에 인사만 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해외 출장 가니까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동안에는 이자의 해외 출장의 용도는 보니까 대법관으로서의 해외 출장이에요 쓰잖아요 대법관으로서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법관 차를 쓰면 돼 대법관도 관용차가 한 대씩 나오거든요 기사 딸 일 그런데 이자가 대법관으로서 해외 출장 간다 그러면서 타고 간 차는 선관위원장 차야 대법관 차 다르고 선관위원장 차 다르잖아요 이 차는 관용차가 두 대나 있어 그걸 헷갈려가지고 선관위원장 차를 타고 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위에서 가면서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탄 불법을 저지른 거죠 하여튼 뭐 그랬다는데 아이고 참네 지저분해서 정말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내각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대비의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국립회의에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 각별히 유념하고 대위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중동보다 더 전쟁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제가 지금 며칠째 그런 기조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9.19 남북 합의를 신속히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지하려면 폐지하려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되지만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선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의결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감시 정찰 자산을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고 알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은재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만 6천여발의 로켓탄을 쓸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산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내가 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군사합의를 조속히 효력 정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기하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면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반발했는데 9.19 군사합의 이거 누가 먼저 파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17차례 이상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말이죠 김정은이가 하는 일은 전부가 다 천사가 하는 선한 일처럼 생각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 최소한 17차례 이상 이미 김정은이가 파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하는 장꼬대 같은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때문에 휴전선 일대가 공격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9.19 군사합의를 지금이라도 파기 또는 효력정지시켜서 우리의 감시정찰 자산들이 24시간 북한을 제대로 감시함으로써 북한의 돌발적이면서도 무모한 군사공격과 도발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힘에 의하지 않고 무슨 평화가 가능합니까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장꼬대 같은 소리 이 문제를 저는 내년 총선까지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까지 가정하는 핵심 이슈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매우 불안정하고 위급한 안보 상황을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정세의 급변이 한반도의 불안정하고 위급한 안보 상황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정지와 협정 파기 이걸 향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흔들림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아니다라고 시비를 걸어서 오게 되면 그럼 좋다 국민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과연 9.19 군사합의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 군을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군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효력정지 폐기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강군으로 만들 거냐 국민들한테 물어보자 이것은 총선까지 가져가는 우리 자유파의 강력한 어젠더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판을 키우네 갑자기 마포가 뜨거워졌어요 마포가 지역구가 두 개입니다 갑하고 을 저희 고성고TV가 있는 이곳은 마포갑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는 뭐니 해서 3억인가 현찰 받았다고 빡빡 우기고 있는 곧 사법처가 될 노웅래라는 자가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웅래가 어차피 공천 못 받는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름도 잘 모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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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현역 의원만 세 사람이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은 꽤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개소식에도 제가 가서 잠깐 취재하고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최승재 의원 또 한 사람이 이용호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구인데 내년 총선에 거기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마포갑에서 뭔 좀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영입한다고 했는데 당대당 통합이 돼야만이 현역 의원 유지가 가능해서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정환이라는 시대전환의 조정환이라는 사람 결국은 우리랑 함께 할 거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마포갑에는 있어요 마포을 마포을은 현역 의원이 조총래인가 정총래인가 하는 자입니다 아 조총래는 내 후배구나 조총래라고 창원에서 출마했던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미안합니다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을 제가 착각을 했네 정총래인지 뭔지 아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정총래가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만 보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허연준 행정관이라든지 또는 3년 전에 정총래랑 붙어서 상당히 선전했던 김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하태경이가 지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하니 많이 핵 싸면서 출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정총래가 하태경이는 내 게임 상대가 안 된다 한동훈이라도 좀 내보내든지 이러고 내가 하태경이나 정총래나 이것들이 무슨 깐도 안 되는 것들이 판을 키우냐 싶은 거예요 그건 그렇고 오늘 연합뉴스에서 나온 조사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와 함께 정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야 놀랍네요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앞서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에요 서울은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서울 국민의힘 39점이 민주당 28점이에요 아니 11%나 차이가 나 그런데 서울이 험지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1%나 앞서가는 이 서울이 험지라고 지금 험지 출마하겠다는 거야? 내가 서울 같은 데는 험지가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연합뉴스 조사는 어제 나온 거라서 미리 보고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아니 왜 서울을 험지라고 그러고 사지라고 그래? 서울은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야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마포갑에 3명이나 현역 의원이 모이고 마포의래 그 잔대가리 꼼수 대가 하태경이가 먼저 점찍했다고 나서지 제가 마포의래 오랫동안 정체했던 몇 분들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누구든 보내달라 누구든 보내달라 정청래 저거 이미 다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그 마포의래 지역에서 15년 20년씩 선거 때마다 움직이는 우리 자유파의 원로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험지냐고 경기도와 인천 경기도 인천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4 오차범위 아니에요 오차범위 아니에요 혼전이라고 혼전 이게 무슨 험지고 사지냐는 말이야 그래서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우리 쪽 후보가 대거 많이 몰려서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제발 제발 개폼들은 잡지 말자 서울에 출마하면서 무슨 험지니 사진이 그랬었냐 카카오가 있잖아요 카카오가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 포털을 소유하고 있어요 카카오 여러분 카톡 카톡 하는 그 카카오 전부 댓글 무슨 대화방 전부 카톡 단톡방을 쓰니까 네이버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게 카톡이에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진짜 저희 중북조사파 소굴 같아요 보세요 다음이라는 포털에 기사 댓글에 대깨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보이게 싹 가려요 대깨문 그러니까 대깨문은 아무래도 좀 문재인이 하고 그 지지세력한테 비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 다음이 이거 잘못한 거예요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문재인 지지자들이 우리를 대깨문으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대깨문이야 지구들이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상스럽고 표현이 그리고 이게 문재인이나 그 지지자들한테도 별로 좋은 의미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애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친절하게 이걸 다 가려버려요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사를 가려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이게 세이프 보기에는 이게 세이프 보기에는 생선 대깨문이 생선 대가리가 표준어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표현하면 동물한테 쓰는 단어를 사람한테 쓰니까 비속어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인데 카카오는 대가리는 비속어로 사용된다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를 비속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의의가 포함된 경우에 가리기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대깨문을 가렸으면 그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자파들이 지칭하는 쥐박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닭근혜 이거는 대깨문들은 자기들이 불러달라고 해서 했는데 누가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나 닭근혜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나 쥐박이로 불러달라고 그랬냐고 이건 좌파들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지극들이 만드는 애는 좋고 이걸 쓰고 있잖아 대깨문보다 10배, 100배 더 잔인하고 사악한 그런 비속어인데 이거는 안 가려 이거는 안 가려 대깨문만 살짝 가려줘 쥐박이, 닭근혜 이건 안 가려 비속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거 제정신인 것 같아요? 이런 좌편향, 이런 종북조사파 포털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됩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들이 귀하하고 조롱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윤이라는 성을 거꾸로 돌려서 경이라고 쓰잖아요 윤이라는 성 이거를 아래 위로 뒤집어버리면 경이라고 하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 경이라는 단어도 안 가려 현직 대통령 뭘 이렇게 조롱해서 자기들이 이 좌파들이 신조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빤히 알면서 안 가려 그런데 대깨문만 가려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이른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포털이에요? 이거야말로 여론 조작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박성중 의원입니다 박성중 의원이 참 이런 거 보면 좌파들하고 싸움 진짜 잘해 대충 뭐 추상적으로 관점적으로 좌파 나빠 좌파 나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좌파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야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용납 안 된다 포털 문을 닫게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범계가 이래서 출장비를 축소 신고했나 싶어요 박범계는 출장비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직도 장관인 줄 알아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무슨 유감의 뜻이야 하여튼 종국 추상파들 노는 거 보면 그러면서 이 자가 말이죠 미국 출장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다 그러니까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는 6명이었다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빡빡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외에 마치 지하고 관계없다는 듯이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2명 출입국 본부에서 3명 5명은 각각 부서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곳으로 알고 있다 이랬어요 지하고 관계없이 다녀온 곳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입국 본부가 어디 법무부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딴 데로 옮겼나 외무부로 옮겼나 출입국 관리 출입국 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임명해요 이게 하도 그냥 시침을 뚝 떼면서 남의 부서의 일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쏟겠어요 박범계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다 법무부 산하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박범계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중에 말이죠 박범계가 출장을 할 때 동행한 자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이자를 숨기려고 출장비를 축소하고 출장인원도 축소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누구냐면 김준형이라는 자인데요 김준형 김준형 이게 한동대학교 한동대라고 있죠 포항에 그 한동대학교의 무슨 교수인가 봐요 국립외계원장도 지냈네 2019년 8월부터 2년간이나 문재인 똘만이라는 뜻인데 국립외계원장을 지냈는데 어떻게 내가 처음 듣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홍현익이라는 자가 김준형이라는 자의 후임으로 아마 임명이 됐던 모양이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 자가 법무부랑 2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2021년 9월 13일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인지 그래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연구영역이 뭐냐면 통일법제 국제화 논의의 저변 확대 방안 연구입니다 아카데믹한 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말이 그럴듯해서 뭔가 아카데믹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건 겁니다 통일법제의 국제화 논의 그러니까 통일됐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어떻게 통합해서 뭘 할 거냐고 하는 게 통일법제예요 그 통일법제 를 하는데 국제화 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촉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세계의 여러 저명한 법학자들도 독일 경우에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법제화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저런 어려움이 있었네 그럴 거 아닙니까 통일법제의 국제화 논의를 하는데 저변 확대 방안 연구예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제화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학 연구가 아닙니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법학과 학생들한테 그냥 리포트 내주면 될 정도인데 이걸 2천만 원이나 수의계약을 해갖고서 돈을 갖다 안기면서 연구를 맡겼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말이죠 김준형이라는 자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집단에는 변명하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수의계약은 나하고 박범계 간에 인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박범계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원래는 말이야 이게 중앙대 A라는 교수가 수주했던 건데 그 A라는 교수가 나한테 다시 넘긴 거야 그랬어요 이것들 정말 대답 무쌍한 범죄꾼들이네 여러분 보세요 범부부가 A라는 교수한테 수의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 A라는 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김준형이라는 자한테 이거를 연구를 다시 돌려주려면 법무부한테 중앙대학교 A라는 교수가 일단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 법무부가 다시 이 수의계약 이 연구는 누가 좋을까 하다가 한동대 김준형이한테 당신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중간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받은 A라는 중앙대 교수가 한동대 김준형이한테 지구들끼리 거래를 한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김준형이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권계라는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이걸 수의계약 받은 게 아니고 중앙대 A가 받았다가 나한테 다시 넘긴 거라고 했어요 김준형이 진술이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 정부 계약법 위반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냐고 지구들끼리 어떻게 내가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거 땄는데 그거 너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준형이 이게 내가 보니까 뭐 교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 범죄를 이렇게 지가 자백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더구나 뭐 법학을 했다며 아 아 참 법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자가 나타나는 거를 박범계가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김준형이라는 자 박범계가 미국을 갔을 때 출장 갔을 때 법무부로부터 자문비도 받았어요 자문비를 받았어요 자문비를 받았는데 자문비 김준형이의 하루 일당 자문비가 29만 원 그다음에 야 이 사람 많이 먹었네 식비는 77만 원이야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식비를 77만 원어치를 먹지 하여튼 뭐 이 문제 관련해서 김준형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범계 미국 출장 때 자문비를 내가 받은 것은 맞다 장관 출장 일정에 조지 워싱턴대 강연이 있었는데 내가 조지 워싱턴대 출신이니까 연습문도 봐드리고 또 내가 맨스플드 대단 대표를 잘 아니까 소개도 해드렸다 내가 그 정도 자문비 받은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파렴차이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자 이 김준형이라는 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하여튼 여기저기 지상파 종편 방송에 나옵니다 나와서 나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 삼국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한일중이라고 일부러 바꿔서 했잖아요 일부러 바꿔서 한일중 얘기를 하다가 한 2, 3일 만에 다시 한중일로 바꿨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다 외교는 프로토콜이다 제가 논평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김준형이라는 자는 외교의 기본도 모른다 막 이러고 비난했어요 그 외교의 기본도 뭔데 또 이 자는 지난 6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에 중독돼 있고 벗어날 수가 없다 중국은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의 세계전략은 새로운 실크로도 과거 중국을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도 중국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강연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박범계가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었네요 가짜 인터뷰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재경이를 55클럽의 최재경이 그자인데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중수 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는 최재경이가 한두 살 아래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검찰 입문이 늦었기 때문에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중수 과장을 하는 그런 상관 상하관계였던 거죠 그 최재경이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에 김병욱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자의 보좌관이 아예 자기가 최재경이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가짜로 만들어냈어요 이게 작년 3월 1일입니다 조우영 씨 사촌형 이모모모와 최재경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러면서 한겨레신문 출신 허모라는 기자가 리포액트라고 하는 좌파 유튜브에다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러면서 이 허모라는 기자는 이 해당 기사에서 이 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전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영이가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 라고 말하자 최재경이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에 최재경이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조우영이 박영수 변호사 쓴 건 신의 한 수였네 이렇게 서로 지구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요 김만배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와 같은 그런 수준의 가짜 인터뷰를 다른 팀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최재경이를 등장시킨 거는 최재경이가 중수부장일 때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당시 후보를 대장동의 몸통으로 저축은행의 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직속상관이었던 최재경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최재경이로 꾸민 거예요 최재경이는 조우영의 사촌형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해당 보도 본 적도 없다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서 야당 의원 현직 의원입니다 김병욱이라는 자의 보좌관이 뭔가 한 건 해보겠다고 대선 일주일 전에 최재경이라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보좌관이 직접 내가 최재경이라고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 인터뷰의 목적은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의 목표와 똑같아요 대장동 대장동 범청은 이재명의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가짜 인터뷰가 김만배 신앙님 가짜 인터뷰와는 별도로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다 이것을 검찰이 포착하고 지금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립니다 원전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특히 한전 한수원이 원전수주를 계속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 때 탈원전 이라는 황당한 정책이 폐지 되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경쟁력이 다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원전 설비는 1조 규모 인데요 1조 1조 규모 인데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루마니아 이미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있는데 이 원전의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에만 1조가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8월에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그리고 작년 10월에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협력 의향서 체결 등이 있었고 이번에 1조 단위의 설비 개선 사업을 따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준은 루마니아 원전 이미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비 개선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냈느냐 이게 월성 1호기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월성 1호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이가 그거 언제 연구 중지해라고 사실상의 지시성 질문을 해서 최희봉이가 백운교 통해서 죽을래 과장 신내림 사무관 거쳐서 이렇게 쫙 했던 그 경제성 조작사건 바로 그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번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와 관계되느냐 이번에 1조 수주를 한 설비 개선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까지 32개월 동안 루마니아 원전의 압력관 터빈 발전기 구성품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 설비 개선 사업인데 그를 통해서 30년간 더 운전하기 위한 개선 사업이에요 설비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이 루마니아 원전이 우리나라의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같은 캔두형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그걸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 컨소시엄에 이 루마니아 원전을 처음에 만들 때 참여했던 캐나다의 캔두에너지 이 캔두에너지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캔두형 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안살도고 이탈리아의 안살도라는 회사가 터빈과 발전기를 설계했거든요 이 캔두에너지와 안살도와 한국의 한수원이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캐나다 캔두에너지는 설계를 하고 이탈리아 안살도는 원자로 터빈 발전기를 설계를 하고 우리 한수원은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세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니까 경험이 있겠다 어떻게 설계했는지도 다 알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캔두에너지와 안살도는 이탈리아 안살도는 각각 원자로 터빈 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맡게 되고 한수원은 전체 시공 및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맡게 되는 겁니다 정범진 교수는 캔두형 원전을 설계한 캐나다조차 수차례 압력관 교체에 실패하면서 작업이 지연됐는데 우리는 그 캔두형 원전을 월성 1호기 때 단 한 번만에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주전에서도 한국 한수원의 그런 경력과 실력이 인정받아서 이번 원전 수주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바 정권은 5년 동안에 완전히 죽을 뻔했던 원전 생태계가 정권 교체 후 불과 1년 반 만에 거의 원상태로 복원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원전 수주 활동은 더 성과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부 서기관의 갑질 제가 별것도 아닌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제가 정론일침으로 논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선 내용을 좀 보시죠 복지부의 A라는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이 수 년 동안 계속돼서 결국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는 것인데요 A라는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 그 자기 부하 직원을 밥순이라고 불렀대요 밥순이 요새 이런 사람이 있나 식당에서도 우리 함부로 이렇게 못 부르잖아요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이게 주무관인데 밥순이라고 불렀대요 요즘 MZ세대는 기존의 결혼생활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 전에 임신을 한 직원한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이게 그게 욕설이죠 이런 사람이 아직 공무원으로 있나봐 더구나 이게 보건복지부입니다 저성장 저출산 아니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주무부처예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푸는 여러 수많은 나라들의 경험조개 보면 결혼 형태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자 미혼이라도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도록 하고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대세 아닙니까 어디 감히 애비 없는 애라는 말을 써요 뭐야 이건 이 말만으로도 당장 잘릴 건데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부처가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하고도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서기관을 했던 모양입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는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뭘 강요했나 봐요 연봉 협상 대상 공무원에게는 말 안 들으면 급여 깎였다고 협박도 하고 이런 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 2월에 이 서기관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던 한 주무관 부하직원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나 이 주무관 극단적 선택을 한 주무관의 유족이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 조치를 취하고 사실은 이거 당장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이게 뭐 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주무관과 이 갑질을 습관처럼 해온 서기관 간에 직관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처벌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별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경북 상주시의 보건소장으로 파견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갑질 비위를 계속 저질렀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냉면 그릇에다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돌렸댔는데 그걸 세 차례나 연속으로 돌렸댔는데 그러면서 자리 먼저 뜨는 자는 내가 기억해놓겠다 이러고 협박을 했답니다 한 50년 전에 무슨 직장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는 세차도 시켰대요 그리고 지는 자기는 16회에 걸쳐서 근무지를 이탈했답니다 조기용 복지부 장관은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유족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하게 조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 했어요 서기관의 갑질 폭언 상황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조기용 장관을 상대로 조목조목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추궁하자 인정을 했답니다 근무 근태라고 합니까 근무 태도 근무 기강 더 나아가서 이게 근무 분위기 부서의 분위기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고 터진 거죠 개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백만 공무원들 중에 여기 웅크리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네요 지금 저기 저렇게 딱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네 책상 뒤에 보이네 보이네 계약